1. 3. 3. 4. 아 뭐야? 아? 우와 진짜 오랜만에.. 나 이게 얼마만에 하는 딜로지 진짜? 너무 놀라운다 나.. 아유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딜로가 잡히더니 이거.. 진짜 열심히 할게요. 이거 대박 열심히 할게요 진짜. 나이스! 나이스! 아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다.. 안 돼! 뒤지고 싶냐! 뒤지고 싶냐고! 뒤지고 싶냐고! 뒤지고 싶냐고! 뒤지고 싶냐고! 뒤지고 싶냐고야! 이야.. 뭔데 우리 아나랑 자리야 둘이.. 엄마가.. 볶은 김치를.. 할 수 있어요. 맛있군요. 맛있군요. 하지만.. 너무 맛있게 먹으면 안 됩니다. 너무 맛있게 먹으면.. 엄마가 또 이것만 3주 내내 해주실 테니까요. 음.. 하지만.. 너무 맛있다? 엄마 최고야. 우리 엄마.. 카톡 프로필 나로 바꿨던데? 근데 그것도.. 민스타도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찍으신 거네 페이스북에서.. 야.. 이거 뭐야? 아니.. 나 이거 처음 봤어. 이거 뭐야? 와.. 미치겠다 진짜.. 늘 느끼는 거지만 한복이 잘 어울리십니다. 맞아요.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여다 스트리머 10명을 초대해도 10명한테 한복 다 입힐 수 있어. 한복이 한 열 몇 배 돼요. 그리고 제 한복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원래는 사는 게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왜 별로 안 비싸냐면 어린이 한복이거든요. 나 애들이랑 잘 놀아줄 자신 있는데 애들이랑 목소리도 애기들한테 맞춤 서비스로다가 본 운동은 무조건 가능하죠.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트수와 트순이가 살고 있었어요. 트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난 게 여자친구가 사귀고 싶었어요. 그래서 트순이에게 찾아가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. 트순아 나 여자친구가 사귀고 싶어 자 트순이가 끝까지 듣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렸어요. 이럴 수가요. 트순은 상담을 하러 온 거지 트순이에게 고백하러 온 게 아니었나 아 요즘 퀄리티님 은돌이 계열은 묘속 옷을 물어 뜯다 말다니 앞으로는 알지 내가 오늘의 은돌이 사진 보여줄게요. 진짜 내가 컴퓨터 하는데 멀리서 쳐다보는 거 봐 이렇게 쳐다보다가 내가 지 쳐다보면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쓱코 쓱코 쓱하다가 내 밑으로 와 아씨 이게 진짜 귀여운데 이게 안 보이네 그러고 의자 위에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있어 너무 큰 염점 우리 뭐 쳐다보는 거 봐 진짜 귀엽죠 아니야 털 찐 거야 살 찐 거 아니고 털 찐 거야 털 찐 거 나는 뭔가 유행 저런 거 막 옛날에 뭐지 막 각도의 중요성 그다음에 막 오빠야도 그때 트수들이 해달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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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한 번 했어 오빠야로 안 하고 그럼 오빠야로 했어 오빠야로 했어 혼자 끙끙 알다가 죽어버릴 것만가 다소 얘기를 한다니 야이 개이씨 아프리카 있을 때도 막 뭐지 뭐 10년만 기다려줘 베이베 막 하면서 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 막 이런 거 있어 막 그거랑 토끼도 절대 안 해봤어요 토끼도 절대 안 해봤어요 날씬하고 섹시하고 난 토끼예요 뭐 왜 이 악물고 안 하냐고요? 아니 이 악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성이랑 안 맞아 뭐 아무노래 아니 난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세범투 원칩 챌린지 팍퀴칩 먹방해 주시면 안 될까요? 팍퀴칩 팍퀴칩 팍퀴칩은 뭐야 뭐 인싸 용어 자제 좀 응 막 아무노래 이런 거 정말 진짜 난 인싸들 그거 적응이 안 돼 너튜브 너튜브 뭐지? 너튜브는 뭐야? 아 나 몰라 난 다 모르겠어 게임 관련된 거 아니면 잘 모르겠어 아 아이씨 너튜브는 알죠 너튜브 말고 너튜브잖아 카르페 님도 요즘에 유튜브 올리는 건 보고 있지 마늘먹는 곰 님도 그게 구동이야 아니 너튜브라고 했잖아 너튜브 아니고 아니야? 뭐가 아닌가? 너튜브가 뭐야? 아 유튜브 너 미안 젠장 늙어서 그래를 배 낮은 거 해야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나는 난 못 본 장면이야 우리 뻥쭈 이모가 노래는 잘 부르시긴 해 succes여 아무금디forward 마 seam 댄스 three 남이야 SR 같은 세 나라 승 승 승 승 斯